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제가 정말 부산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추세의 행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송혜교 씨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무슨 기결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고 난 거죠. 저도 이제 돈의 힘이죠. 인간인지라 잘 못 시키고 살 때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저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건강한 생각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얼굴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평소에 좋은 생활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예,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예,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